임대차 3법 후속 조치로 전월세 전란률을 4%에서 2.5%로 인하했습니다. 과연 정부의 계획대로 임대차 시장이 안정을 찾을까요?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보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전환율이 4%에서 2.5%로 인하가 되는데 과연 정부의 계획대로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제3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그리고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을 모두 고려해서 2.5%로 인하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잡은 거죠. 왜냐? 최근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급증하고 있는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는 현상 때문에 전세 물량이 감소하고 전세값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월세 전환율 인하가 임대료에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월세 전환율이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재 0.5%죠. 거기에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재구조 2항 대통령 0으로 정하는 이유를 더해서 산정을 합니다. 현재 대통령 0으로 정하는 이유를 연 3.5%입니다. 그래서 이 3.5%에다가 0.5%를 더해서 4%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4%를 2.5%로 인하할 계획이라서 주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 3.5%를 2%로 개정하겠다라는 거고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8월 중에 입법 예고를 통해서 10월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10월부터 세입자분들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지금보다 낮아진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받게 되겠습니다. 월세 부담이 더 적어지겠죠. 그러면 실제로 월세 부담이 얼만큼 달라지는지 그 금액의 차이를 한번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전세의 경우에 현재 전세 5억을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갱신할 때 보증금 3억의 2억을 월세로 바꾼다면 2억 곱하기 4% 전월세 전환율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1년에 800만원 매월 약 66만 7천원 정도가 나오는데 앞으로 개정될 2.5%로 계산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전세 5억을 보증금 3억에 2억을 월세로 바꿀 때 2억 곱하기 2.5% 전월세 전환율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1년에 500만원 매월 약 41만 7천원 정도가 나옵니다. 4%로 계산할 때보다 약 25만원 정도가 감소하게 되죠. 또 한 가지 경우는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는 게 아니라 전세를 전세로 유지하면서 임대료 최대 증액요율인 5%로 계산했을 때 5억 곱하기 5%는 2,500만원 매월 약 208만 3천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게 전세를 전세로 유지하는 것보다 손해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의하실 게 이 2,500만원은 순수한 수익이 아닙니다.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 2,500만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수익은 조금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금을 살 수도 있고 달러를 사거나 채권을 사거나 아니면 금융상품에 투자하겠는데 단순 비교를 위해서 1년 만기 정기예금을 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1.4%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 곱하기 1.4%는 연 35만원입니다. 매월에 따지면 약 2만 9천원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보면 5% 이내 인상하지 않고 단순하게 보증금 2억을 2.5% 전월세 전환율로 월세로 바꿨을 때 매월 발생하는 약 41만 7천원의 수익보다 전세를 전세로 유지하면서 5% 올렸을 때 수익이 훨씬 적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월세의 경우입니다. 전세 5억을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갱신할 때 보증금 1억의 4억을 월세로 바꾼다면 4%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1년에 1,600만원 매월 약 133만 3천원 정도가 나오는데 똑같은 조건 하에 앞으로 개정될 2.5%로 계산하면 1년에 1,000만원 매월 약 83만 3천원 정도가 나옵니다. 4%로 계산할 때보다 약 50만원 정도가 감소하는 거죠. 보증금이 클수록 월세 차이도 커집니다. 그만큼 집주인의 수익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집주인의 수익 감소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전세물량 감소와 전세값 폭등의 문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짧게 본다면 단기로는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는 부분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전월세 전환율 인하로 집주인들이 지금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는 게 아니라 다음으로 미루는 대기수요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기수요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고 나서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할 때 월세나 반전세로 바꿔야겠다라는 경우고요. 두 번째, 현재 임대차 계약이 종료할 때까지는 못 기다리겠다. 더 빨리 바꾸고 싶다라는 분들은 집주인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고 실거주한 다음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는 경우 마지막 세 번째는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꿀 때는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런데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현재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다음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이유는 전월세 전환율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는 월세를 마음껏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세 부담 때문에 꼭 월세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도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다음에는 역시나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전세나 월세를 제한없이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앞서 대기수요도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전세나 월세를 마음껏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전세 물량은 감소하고 월세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도 있겠죠. 아니, 수익이 감소하는데 왜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느냐라고 하실 텐데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는 이유는 분명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제로금리. 제가 앞서 반전세의 경우에서 설명드렸죠.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수익보다 전세를 전세로 유지할 때 수익이 훨씬 적다고요. 즉, 전세보증금에 대한 실질적인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어차피 임대료 5% 증액 제한이 붙는다면 전세보다는 월세가 낮다는 집주인의 판단 때문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내야 될 돈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를 대표로 하는 보유세, 월세 받으니까 소득세, 소득이 늘어나니까 건강보험료, 거기다가 임대사업자라면 보증보험료까지 이렇게 다주택자는 내야 될 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전세를 월세로 바꿔서 그 월세 받아서 세금과 보험료를 내겠죠. 즉, 세입자에게 세금과 보험료를 전가시킨다, 떠 넘길 것이기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바꿀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자금 여력이 없다면 전세를 유지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전세 자체가 귀하다 보니까 그 해소성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전세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전월세 전환율 4%에서 2.5%로 인하할 때 맹점이 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분명 월세가 감소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2.5% 전월세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꾼다면 전세보증금은 훨씬 늘어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전월세 전환율 4%이고요. 월세 100만 원을 전세로 바꾼다면 이때는 1,200만 원 나누기 4 나누기 100 이렇게 계산하면 보증금은 3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정될 2.5%를 똑같은 조건 하에 계산해 본다면 1,200만 원 나누기 2.5 나누기 100 이렇게 하면 보증금은 4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전세를 월세 바꿀 때는 월세가 감소하지만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전세보증금은 훨씬 늘어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는 2.5%지만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전월세 전환율이 아니라 시장 전환율을 참고로 해서 세입자와 협의로 정하라 라고 한 거죠. 일종의 모순이죠. 어쨌든 그렇게 시장 전환율로 세입자와 정한다 하더라도 일단 전세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기존 계약 종료한 다음에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전세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에 짧게 본다면 전월세 상환율 4%에서 2.5%로 인한 부분에 대한 효과는 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세 물량은 감소하고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까지 모두 상승하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고 저도 바라고 있는 세입자의 진정한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꾸준한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